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의 오미크론 속보 영상입니다. 자 지금 먼저 오늘 들어온 속보는요. 자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가 되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자 CNBC 아니 MBC 뉴스에 따르면 자 1 발표된 조치가 미 전역의 부스터 캠페인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 어린이 백신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무료 자가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 확진자 급증의 대응팀을 뭐 태스크포스 팀이겠죠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 전세계 백신 접근성 강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내지 폐쇄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21일 현지 시간이거든요. 다시 한번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요 기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백악관 루즈벨트 홈에서 대응팀의 브리핑을 받으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약간 작년과 좀 비슷한 모양새로 돌아가는 분위기에요. 그쵸? 작년 코로나가 좀 터졌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너무 우습게 봤던 것 좀 방심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 사단이 났는데 오미크론이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미크론의 감염력 전파력에 비해서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측에 조금 방심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이미 공항을 폐쇄하고 입국자를 금지시키고 캐나다도 지금 이제 캐나다 국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은 미국 전역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델타 때도 없었거든요. 이 오미크론 사태 오미크론 사태 이후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만큼 지금 사태가 조금 심각하게 조금의 야락이 좀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은 좀 더 심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오늘자 뉴스입니다.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런던은 비상사태를 이미 선포한 상태고요.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오미크론이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국에서 오미크론 사망자가 한 명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영국의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태는 또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명이라뇨. 와 이건 엄청난 숫자죠. 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번 주말 각 지방정부들과 코로나 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 인터뷰를 했는데 오미크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 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적 기사이긴 한데 오늘 우리 원포인트 라사모 수업 때도 새벽에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오미크론이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토착화된 질병으로 계절성 질병 독감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이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자 일단은 주식 투자는 둘째 문제고 자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제일 먼저고요.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네요. 참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시장에 생각하지 못한 아니 생각은 조금 했지만 우선순위에 상당히 밑에 위치해 있던 오미크론의 리스크가 점점점점 지금 연말 연초의 시장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보십시오. 화이자 지금 이 화이자 여기 화이자잖아요. 일주일 동안의 딱 모습을 보면 화이자 그러니까 무려 12.6%나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화이자 주식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화이자가 제일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결국 오미크론 사태와 맞물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으로 줌 보면 끊임없이 하방으로 하락하던 줌이 이날 지난 금요일날 폭등한 모습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오미크론이 가져다 준 시장에 대한 변동폭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속보 영상이 있으면 저희가 걸러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저희 통기 뉴스와 주식 관련 영상들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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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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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